준비하시고 플레이 사이트 좋아 어떤 녀석들인지 볼까? 남캐냐 여캐냐 여캐로 가야지 외모 아..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뭐 대충 이빨 우적우적은 뭐야 잇몸 죽은 사람? 아니 이거 금리도 있구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니 레드리 원래 이래? 아니 이게 뭐 별게 다 했어요 진짜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네 애가 결정 레드리에 있는 세팅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다 이 정도면 나름 성공적 괜찮지 않습니까? 시시카 교도소 지금 교도소로 왔어요 설마 죄수로부터 시작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제 캐릭터 어디있죠? 설마 얘가 나야? 아니 도대체 어떤 실수로 저질렀길래 감옥이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출발합니다 레드데드 온라인 빰빰 뭐야 강도다 안돼? 지금 강도가 와서 죄수를 풀어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닥에 있는 총을 줍고 움직이도록 할까? 아 이제 배워볼까 이제? 인생을 배워보자 이야 근데 좀 뭔가 조커 같은 느낌이 진짜 있네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살인을 저지르든 말든 그 죄는 내가 모두 지겠다 이 말 후회 안 하시죠? 제가 몇 명을 두딪지 아십니까? 손에 침은 왜 뱉는 거야 도대체 어? 와 근데 이 서부시대 갬성 말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엔진이 과열됐구나 우체국 직원에게 가십쇼 아 끝 발굽 풀업 안장 풀업 담근 장착완료 발굽 풀업 안장 풀업 당근 풀업 오말깐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오우 라이스님 플레이어의 말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말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뺏어서 쓸게요 그는 좋은 말이었고요 어 말이 또 왔다 아이고 진짜 너가 올 줄 알았어 임마 나는 오직 너만 탈 거야 약탈해서 현금을 획득하세요 알겠습니다 빵 빵 나이스샷 강도가 지금 항복을 했네요 강도를 풀어주면 명예가 증가하고 강도를 처치하면 명예가 감소합니다 제가 GT5을 쓰면 NPC를 죽였거든요 근데 레데리는 명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레데온도 핵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GT5 같은 경우는 진짜 통계를 바꾸고 킥을 하고 밴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타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말에다가 실어놓을게요 지금 말에 체력이 거의 없거든요? 말한테 먹일만한 게 없어 잠시만 여기 스탑 내려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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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게 바닥에 있는 풀 같은 거 이거 풀을 뜯을 수가 있다고 진짜로? 와 이런 게임이 있어? 얘를 먹여 너도 풀 하나 먹고 맛있지? 이제 밥 먹었으니까 출발하겠습니다 기름 넣었어요 능력 카드 보상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이스 어 뭐야 이거? 데드하이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적들이 표적으로 지정됩니다 모든 표적에게 단숨에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리 궁이네 이게 아 매크리가 아니라 캐서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버워치에 매크리랑 캐릭은 없고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캐서디 캐서디요 다른 플레이들을 위해 매치메이킹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 매치메이킹을 한다고? 저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지금 임무하는 거예요? 뭐야? 다른 플레이어가 왔어? 오 온다 온다 사람들이 온다 아 반가워요 오 사람이 지금 네 명 들어왔는데? 네 명 다 싹 다 여케인 이 상황 어? 이게 어딨는데 바로 뛰어 노새한 바야 이 중에서 백마가 내 거야 백마가 내 거야 백마가 내 거야 하하하하하하 나아 니? 노새한 바야 이 중에서 백마가 내 거야 백마가 내 거야 나는 오직 너만 탈 거야 어? 오직 너만 탈 거야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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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에 있는 말이 더 빠른 내용이랄까? 오 이 사람 누구야? 아니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준비하고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말을 훔치라고 말이 또 있어? 여기서 원하는 말을 타야 돼 나는 흙마다 됐고요 도망쳐 그타는 자동차를 훔치잖아요 내 대리는 말을 훔칩니다 이렇게 마국간에 전달하면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좋은 말을 발견하거든 데리고 와 우리가 살 테니 아 여기가 이제 정비소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훔쳐서 여기에 판다 이 그타 같은 경우도 시민차 뺏어서 정비소에 팔거든요 오마이갓 미국 개척지 전반에서 살아남고 번영하십시오 이제 자유롭게 세계를 탐봄할 수 있습니다 뭐야? 아니 다 아는 분들인데? 바이프레스님, 칼불님, 초코님도 여기 있고 이미 이 자리에 다 모여있었구나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GT5에서 봤었다가 어? 서보 시대에서 만나게 됐지요 복장이 안돼 안돼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의 T번을 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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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마이갓 아 안돼 깍깍깍깍깍 묶였어 오 옷을 굉장히 잘 꾸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왜 들고 있어 깜짝이야 합격이란 개념이 없습니까? 아직 없어 아하하하하하 어 죄송합니다 아하하하하하 안돼 팔프님 깍 사람 살려 안돼 이 사람들 구해드려야 돼 이 말 중에 누구야 어? 버그에요? 여행을 떠나게 전에 밥 한 끼 먹자 아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거 꼬리 꼬리 으아아아아아 팀원들을 모아서 임으로 떠납니다 갑시다 오오오 말 말 말 말 뒤에 적 어 뒤에 적 뒤에 적 확인 어 깜짝이야 아이 프로님 많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앞에 거슬리는 시민 좀 아 시민이죠 발이 걸렸는데 아이고 아이고 까잇 아하아 대형사고다 안돼 안돼 A번 네 A번 아니 시민이 길을 막아가지고 이런 나쁜 시민같이니라고 임무 완료 오 지금 312달러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마이갓 돈 진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펌프 액션 사건을 구입을 클릭 우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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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